음악 법을 알아야 법대로 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네, 이번 시간은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홍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홍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랑설레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1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죠? 또 많이 나오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의원들이 의지 충만할 때이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또 우리 사회에서 주택임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10건이나 지금 제출이 되어 있군요. 어떤 내용의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돼서 통과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법안과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하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계약 내용을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임대차 계약 자체를 신고를 하게 되면 계약 현황을 정부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 이런 부분들을 좀 견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자금 조달 출처를 또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규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의한 의원에 따라서 5%로 할지 기준금리나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정할지 이런 다양한 안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다 최대한일 거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제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자라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2년이 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야만 되는 상황인데 2년이 지나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이 내가 좀 더 살게요. 더 살겠다. 이런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임차인들을 좀 보호하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아무래도 약자가 많겠죠. 그런데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담은 개정안과 관련해서 찬반논쟁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네. 계약 갱신 청구권이 아무래도 임차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반대로 임대인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찬반논쟁이 가장 뜨거운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도 각자 생각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의 내용이 달라서 현재 여러 개의 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후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한 차례 더 보장을 해서 4년으로 늘려주자. 이런 안이고요.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6년까지 보장을 해주자. 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을 하되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좀 규정을 하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박주민 의원 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건물주위의 임차인이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타이틀로 많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 내용을 보기 전에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행법에도 계약의 갱신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 현행법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좀 법 내용이 어렵게 적혀 있어서 거꾸로 좀 조항을 잘 해석을 해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그러니까 미리 나가라고 하거나 계약 조건을 네가 변경해 주지 않으면 나가라 이렇게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을 무조건 내보낼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계약 만료 한 달 이전에 하면 6개월부터 그래서 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최대 임대차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고 나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가기 싫다고 하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임대료를 올려주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좀 악용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더 높게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2년마다 임차인을 내보내려 하거나 혹은 임대료를 올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주는 착한 임대인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갭투자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합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악용하는 분들이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집값도 오르고 전월세 비용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도 한데 사실 전월세에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년마다 이사할 집 찾고 이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애들 학교 전화시켜야 되죠. 직장 멀어지는 경우들도 생기죠. 이게 보통 이래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기준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 기준 58%라고 하니까요. 아직도 42%가 임차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구의 42%가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거나 이사를 하지 않으려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앞다퉈서 임대차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임대료 사는 인구가 42%가 되는군요. 가구 기준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간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박주민 의원 발의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타이틀이 계약의 갱신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원화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8가지의 예외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는데 한 달이 더 늘어났고요. 네. 1개월 전까지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집을 빌려 사는 분이 원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해서 같은 집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던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차인의 권리를 크게 향상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규정 때문에 이건 사실상의 무제한 계약 갱신 요구권이다. 임대인 위에 임차인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집 있는 사람들, 임대인이 좀 갑의 입장이었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좀 내리 속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틀을 깨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규정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보수 언론이나 임대인 측 입장에 계신 분들이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예외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에도 8가지가 되는 예외 사유가 있다면서요? 네. 8가지 예외 사유가 규정이 돼 있고요. 하나씩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재임차 얘기하는 거겠죠? 네. 전대차 한 경우요.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리고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물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3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내가 언제 이런 공사를 할 것이고 소요기간은 언제다 이런 철거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건물이 노후가 되거나 훼손돼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그리고 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예외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일곱 번째인데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이 좀 추가로 들어와 있고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좀 예외 사유가 폭넓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외 사유들을 보면 이미 개정이 오래전에 완료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 사유와 거의 비슷하게 규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7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하고는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집을 빌려줬는데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내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 예를 들면 집주인이 내가 살고 있던 집이 팔렸다든지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해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유로 내가 들어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 보니까 아까 다 임대인 위에 임차인이란 그런 비판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무조건적으로 또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지금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던 계약 갱신권을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법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법 개정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얼핏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내보내요. 그리고 들어가서 한 몇 달 살아요. 그다음에 살고 나서 살았으니까 법대로 다시 또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료를 올려받고 또 자기는 또 딴 데로 가고 이런 편법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내가 들어가야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를 해서 갱신 거절을 해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했던 것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처음부터 내가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다면 얼마든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현재로서는 불안한 규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8조의 법 이후에 계속 그랬죠. 법을 만들면 그 허점을 찾아내고 또 그 허점을 막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법을 제정하고 그 과정들을 계속 거쳐오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그런 허점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해외 다른 나라들 사례는 어떻습니까? 주요 선진국들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미국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일본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가 여기서 계속 살겠다라고 하면 임대료를 꼬박꼬박 주는 조건으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배포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인가 UN에서 우리나라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임차인에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전월세 상한제와 비교해 볼 때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겁니까? 기존에는 2년이라는 임대기간 안에 임대료를 올릴 때 5%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2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5% 이내로 올리는 경우는 저희가 잘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면 재계약을 할 때 2년이 끝나고 나서 새로 계약을 할 때 이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고 갱신 계약을 할 때도 5% 이내에서 올리도록 하자는 것이 전월세 상한제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일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는 2년이 지날 때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해 왔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 시행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으니까 법 시행되기 전에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시키는 건 아니냐 이것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임대료 상승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법으로 임대료 상승분 상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네. 이게 헌법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글쎄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 마지막 짧게 전월세 신고제도 한 번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죠. 말 그대로 거래 내용을 주택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게 되면 그동안 임대료가 어떻게 쭉 움직여 왔는지 흐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 임대료가 얼마였는지 전혀 이제 기존에는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임대료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왔는지 알 수가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또 투명하게 임대 수입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임대소득세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과세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투명자부터면 지금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다주택 임대소득자들은 임대소득원이 그대로 노출돼 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반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니까요.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게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통과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건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어느 안이 통과될지 또 언제나 통과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법이 올라와 있는 김에 사회적으로 또 많은 논의를 거쳐서 가장 서로에게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로스쿨 오늘 최호흥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